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삼천당 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만 원대 매수하셨고요. 10%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13만 3천 8백 원입니다. 그래도 매수가 부근에 좀 있는데요. 우리 삼천당 제약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삼천당 제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천당 제약은 좋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너무 좋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절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길게 보실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단기 투자 관점에서 삼천당 제약 들어가신 건 아니잖아요. 또 14만 원이시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으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장님 매수당가가 지금 14만 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13만 원 부근에서 끌어다우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확 담았다고 확 팔고 이런 건 추세적으로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뭐 좀 담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박스권의 13만 원 라인까지 오시면 10% 정도 추가 매수 하시고 목표가는 한 25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종목은 13만 원 부근에 추가 매수 10%가량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5만 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LS 에코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7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5%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로 28,850원 역시나 매수가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LS 에코에너지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LS 에코에너지도 끌고 가셔도 좋을 만한 종목입니다. 제가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는데 이거는 테마주도 아니고요. 차트도 잘 잡혀 있어요. 이때 보시면 상승 빨간색 말고 색깔이 다른 걸로 좀 해볼게요. 상승 엠파가 나왔잖아요. 이거 나오고 나서는 뭐 하락하는데 세력들 물량 이탈한 흔적이 안 보이고 오히려 담고 있는 흔적이 보이네요. 매집 이것도 이 두 개의 캔들도 매집 그리고 이거는 매집 이것도 매집 매집 이거는 매집 아니고 그냥 개인 투자자가 올린 거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 비중이 5%시면 또 매수가 부근이잖아요. 지금 박스 거 매매로 한번 해보세요. 자 박스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이 안에서 지금 박스가 형성이 되죠. 그러면 박스의 지지가 어디냐 22,500원에서 23,000원 라인이 박스의 지지라고 불리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10% 정도 더 담아보시고요. 내가 단기로 이 종목을 접근할 생각으로 수익을 보려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3만원 목표가 잡으시고요. 나는 이 종목 길게 볼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전고점인 4만 5천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LS 에코에너지 전략 세웠습니다. 이 종목 2만 2,500원에서 2만 3,000원 10%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요. 우리 단기적 목표가 3만원 장기적으로는 4만 5천원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볼 텐데요. GC셀입니다. 4만 6,300원의 매수 비중은 6%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3만 7,200원입니다. GC셀 최고가 부근에 좀 매수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영석쌤 전략 세워주시죠. 네. GC셀 4만 6,300원 6% 뜻인데요. 이거는 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은 뭐 딱히 특징적인 부분은 없고요. 차트 봤을 때 차트가 너무 괜찮은데요. 바닥 구가 돼서 올라오고 있고 제가 추세를 볼 때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지 이렇게 그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고점도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게 단점이긴 한데 이렇게 하면서 쭉쭉 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6%시면 이거를 조금 더 담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드려요. 지금 매수가가 4만 6,300원이시면 어디서 담으신 거죠? 여기서 좀 물리신 것 같네요. 제가 문자상담이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는데 2024년 1월 혹은 2023년 12월 또 거래대금 터지면서 빡 올라갈 때 담으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쨌든 지나간 거니까 빠지면 한 3만 5천원 라인까지 빠지면 추세 중단 라인 정도 됩니다. 여기서 5% 그리고 추세 지지 라인 3만 3천원 추세 지지 라인이면 올라오겠죠. 저점이 올라올 거니까 3만 5천원 3만 3천원 5%씩 추가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평단 낮춰지니까 목표가는 한 4만 5천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